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의 내온 급비니까 급비야 소인은 내버릴 거 말고 아 일단 알았어 급비 아닌 것만 내버릴게요 시비키드 시비키드 차비크가 너무 옮겨 다리를 보면 다이들... 시비키드 나의 마지막 이 롤드 시비이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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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유학하고 있는 이안고요. 진짜 대학생이에요. 저 시민기자 김명단입니다. 별명? 아줌마이기도 하고요.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체의 학교자입니다. 시민기자단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 공사인데요.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각처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행사들 취재해서 시민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알리는 작업도 저의 비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공사가 제가 제일 첫번째로 취재해봤었는데 저희가 서울예술치유허브라는 공간이었어요. 작가님이 한 분 계셨고 개인 전실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테마가 어떤 거였냐면 편안하게 그냥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자기 손을 마음을 털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실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태는 작가님과 1등을 나눠져서 그냥 제가 평소에 겪었던 생각들을 털어내면 작가님들과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셨을 텐데 그 그림들을 모아서 작가님 형태였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힘들었다면 많이 털어내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서 진짜 저는 그냥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취재를 갖다 냈는데 아 내가 좀 일상에서 도전하고 치유를 느꼈다 그런 기분을 많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취재형이 제일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중에는 제가 시민기자를 2014년부터 했는데 지금 4년째는 2014년 2015년에는 제가 매년 세월호 특히 관련 공헌이나 일부러 공헌을 썼었는데 아마 2014년에 담산에서 했던 공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세월호 관련 공헌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평소에 가고싶었던 말을 그 공연을 그 의미로 공사로 많이 썼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이건 형님의 선수 랩맨 이거는 시민기자단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은데 당연히 임금이죠. 이거는 시민기자단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한 가치를 더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거 이외에도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저희들도 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귀자를 시청을 했을 텐데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장르도 기사를 써야 할 때 가서 문서 체험하고 느끼고 글로 써내는 작업을 하면서 두루두루 문화의 다양한 경영들을 제가 직접 다 체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어요. 한 해 동안 저희가 열심히 회의를 하고 촬영을 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부족해서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문에 우리가 새로운 만나게 될 아니면 또 새로운 부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실 분들이 또 계시고 한다면 그래도 기자자들로서 또 네트워크도 좀 더 쌓아가면 우리가 즐겁게 기사만 쓰는 게 아니니까 좋은 또 문화 네트워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해봅니다. 저는 제가 이 기자단원 지원을 했을 때 겨울 무려 2월 그때 처음 알고 지원을 했었는데 정말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 궁금했던 것 같고 문화예술에 많이 시험하는데 저 넓은 시야를 갖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했었어요.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구정 분야 말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너무 안쪽으로 바뀌어서 앞으로도 기사만이 끝나더라구요. 그런 공간들에 서로 다녀와 사는 간절히 다가오고 제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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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